안녕하세요 여러분 더룩의 엘스입니다 오랜만에 내 제 채널에서 아이폰 10을 또 보게 되네요 아이폰 쓰시면서 사진 많이 찍으실 거예요 그렇게 찍은 사진들 이 윈도우 PC로 요렇게 보내시게 될 텐데 그럴 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나는 분명 아이폰에서 봤을 때는 사진이 잘 나왔는데 윈도우에서 보니 이게 허라 사진이 아니고 그냥 문서 파일처럼 뜨는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파일 보시면 확장자가 HEIC 혹은 HEIF로 돼 있을 거예요 파일 압축을 통해서 전체적인 용량은 줄이면서 퀄리티는 최대한 살리는 말 그대로 고효율 이미지 파일 포맷인데 iOS 11에서는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신나게 사진 찍고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호환이 되지 않는 클라우드 앱으로 이렇게 보낸 다음에 윈도우 PC에서 열어보면 그 파일들은 이미지 상태로 뜨진 않으실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런 황당한 경험 하신 분들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해결 방법이 있어요 현재 윈도우 10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HEIC 포맷을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아요 해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 이 윈도우 PC로 자주 이렇게 연동해서 쓰시는 분들은 설정 자체를 아예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이폰에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그리고 포맷 여기에서 고효율성이 아니라 높은 호환성을 선택해 주시면 JPEG 확장자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존의 HEIC로 찍은 사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 뭐 못 쓰는 거냐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다 바꿔줍니다 HEIC 포맷으로 촬영된 이미지들 네 JPEG로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아요 많아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 거치시면 JPEG로 컨버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들도 참고해 보셔도 좋겠죠 이건 약간의 꼼수 아닌 꼼수인데요 네 뭐 구글 포토 같은 앱을 이용해도 되고요 내지는 좀 더 간편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죠 카카오톡에서 나와 1대1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좀 하시죠 나와 1대1 채팅에서 이 HEIC 포맷으로 촬영된 이미지들 다 업로드를 하시면 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는 정상적인 이미지로 표시가 돼요 여기에서 눈치 치셨나요 윈도우 PC에서 카카오톡을 엽니다 이미지 정상적으로 뜨는 거 확인하시죠 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는 이 앨범 앨범에 있는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윈도우 PC에서도 정상적으로 이 HEIC 포맷의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더러고의 열쇠였습니다 안녕 그래서 여러분들 신나게 찍고 샌드에이니웨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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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사진 그래서 그래서 사진 신나게 찍고 샌드에이니웨이처럼 샌드에이니웨이처럼 샌드에이니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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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